대구 경북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자기 지역구에서는 전세로 살면서 수도권에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데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곽상도 국회의원의 서울시민 인증 논란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주택 소유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전세, 내 집은 수도권이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는 겁니다. 대구 국회의원 12명의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수도권의 집을 가진 의원은 곽상도, 양금희, 김승수, 주호영, 윤재옥, 김용판, 추경호, 홍준표 의원 8명으로 전체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주호영, 김용판, 추경호, 홍준표 의원은 서울, 김승수 의원은 경기도 일산에 집을 두고 지역구인 대구에선 전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구에 전세집조차 없습니다. 1년여 만에 1억 이상 오른 집을 가진 국회의원도 4명입니다. 경북 지역 국회의원 13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 집을 가진 의원은 11명으로 전체의 84%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김석기, 송원석, 임의자, 윤두현, 김의국, 정의용 의원 등 6명은 수도권에는 4집, 지역구는 전세입니다. 김정재, 김병호 의원은 지역구에 전세집도 얻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어떻게 여기는지 엿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지역하는 거를 그냥 표바수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잠시 그냥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냥 잠시 그냥 왔다가 스쳐가는 지역이 가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는 생각이라는 게 가장 큰, 아마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으로 심화하는 양극화 현상을 잡겠다고 나선 국회의원들. 정작 지역구가 아닌 수도권에 똘똘한 집안체를 가진 행태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